이번엔 미션 3,2,1 미션 1 전원 햄버거 사기 미션 2 미션 3 미션 3 한우종일 그댈 안고 사랑노래 부를래요 달콤한 그댈 향기도 좋아요 그댈 위험할 배게도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이번엔 신체부위 노출 헐 미션 1 미션 1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1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국 꿈이야 이런면 이런 느낌으로 시켜줘야겠어 왜 시국 꿈은 아니야 연별씨 없을 때에는 방송에 대해 너무 오버하는 거 있어 참선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일단 미션 1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션 1 미션 1 미션 2 얼굴이 다 보여요 미션 2 미션 2 미션 2 미션 2 미션 2 미션 2 미션 1 미션 3 미션 3 미션 4 미션 4 미션 4